가세요. 자, 들어가서. 자, 만나시죠. 네,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지금까지 도와준 그 은공을 생각하여 20초의 시간을 주겠네. 오빠, 제가 딱 20초만 주세요. 더 이상은 그대에게 시간을 허락해 줄 수가 없네. 알겠습니다. 그리 알고 날, 날 너무 냉정하다 생각하지 말아주게. 한공합니다. 어서 가게. 한공합니다. 아, 진짜. 성주 형 보통 내가 아닌데. 설마 지금 몇 초야? 이렇게 된 것 같은데.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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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있어요. 수고 있어요. 수고 있어요. 수고 있어요. 못 건드려요. 이럴 때는. 못 건드립니다. 일어나는 zu aconvinistas. 내려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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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내려옵니다. 공지호 투구용지가 있었다니. 이런 저 노무한 것. 날 속여. 쟤가 누구를 찍을지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,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. 그래, 비밀투표. 내가 그걸 갖다 했구나, 비밀투표인데. 허나 왕의 업무 시간이 다 되어 가오는다.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. 어디야, 어디 지금.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, 손주. 업무 시간 1분 남았습니다. 시끄럽다, 이 고동와라. 네가 고동와를 뭐하다, 이제 나타나서. 왕의, 야, 내가 이대로 끝이 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. 야, 이걸. 아, 나 정말 내가 속았다. 내가 속았다, 내가 속았다, 내가 속았다. 내가 속았다, 송지호. 아, 아니야. 이런 발직한 송지호. 네, 정말. 아, 그걸 믿지 말았어요. 마마, 전화 들어가 시 없어서. 찍어줘, 너무 잘 찍었어. 일시정지. 일시정지.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. 투표 결과. 여성비리 선택한 두권 왕은 송지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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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시정지 해제. 일시정지 해제. 왕이오 씨.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사옵니까?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올라가시고 온 겁니까? 저는 투표 형제 때문에 올라가셔서 좋습니다. 두 발 꺾고 오늘 빡 주무실 수 있겠사옵니까?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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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배신의 배신. 멍진. 한 마디. 진짜 너무 재미있었고요. 런닝맨을 통해서 멤버들 만난 것도 너무나 즐거웠고. 그 런닝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나 오늘 또 좀 나와요. 또 좀 한 번. 아니 그런데 진짜 각본이 없네요. 아 진짜. 놀랐어요. 뭘 놀래 그런 거 해가지고. 아니 근데. 우리 하자.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. 너무 감사하고. 진짜 와가지고.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드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놀랐어요. 정말 최고였어요. 아름답다. 아름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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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천사가. 천사다. 천사다. 천사. 자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누굽니까?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천사다.